오늘 오전 7시 28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200톤급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. 해경은 경비함정,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보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또 사고 해점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 구조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경은 또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구조와 사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